자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 이발사 순원 자 일단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질문이 이 따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게 실제 수리 면접에서 나왔던 기출입니다. 서울대도 냈었고 그 다음에 숙명례도 낸 적이 있어. 자 근데 일단은 요거는 정말 우리나라 이발사 수가 몇 명인지 선생님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사람도 모르고 모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교수님들도 아마 몰랐을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수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과학자 중에 디렉이라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런 과학자가 이런 질문들을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디렉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어림잡기 수학이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과 관련해서 어떤 수학적 주제가 주어졌을 때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수학적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 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런 게 사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때 일본에서 입사시험.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서 이제 뭐 자연계를 뽑을 때 아마 썼던 거겠지. 입사시험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정말 했었어.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전봇대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라고 보면 돼. 근데 어쨌든 이것도 수학과 넓은 틀에서는요. 수학과 관련되고 자기가 어떤 필요한 소재, 주제가 있을 때 수학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답은 중요하지 않아. 답은 중요하지 않아. 대신 그 답이 상식, 그 가정이, 가정이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 얘가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사고의 과정은요. 일단 수치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수학이기도 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야. 논리를 수학에서 많이 배워. 물론 국어나 이런 데서 배우겠지만 수학에서 논리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의 과정까지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하나의 얘만 한 번 들어줘 볼게. 풀이 얘기에. 자, 일단 이 주제는 이발사가 뭔지부터 일단 정의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정의 내지는요. 정의 또는 가정들이 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 이발관이 많았어. 그래서 아저씨들도 이발사 아저씨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요새는 선생님도 미용실 가. 그러면 그 미용사는 이발사가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펌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그 다음에 염색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따지면 이발사는 머리를 깎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자고.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깎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냥 통칭으로 부르는 미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머리를 깎는 순간에는 그냥 이발사로 계산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머리를 깎는 사람을 이발사라고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 이발사라는 직업이 요 직업이 현재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합시다. 뭔 소리예요? 어 네. 뭔 소리냐면 만약에 뭐 예전에 예전에 한때 요새는 뭐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안 간지 오래 돼서 PC방이 한때 딱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 이제 서울대에서도 그 앞에 어 학생들이 많으니까 PC방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과열이 됐어. 너무 많이 PC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게 붙은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간당 막 500원, 300원까지 떨어졌어. 시간당.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뭐 한간에는 천원이다, 이천원이다 이런 말도 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 알면 안 돼. 지금 PC방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어쨌든 간에 그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300원, 뭐 200원이 이렇게 경쟁에 붙어서 떨어지면 그 직업이라든지 어떤 PC방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런 가열 상태가 되면 우리가 뭔가 이걸 계산할 때 힘들어. 어느 정도 가열된지 모르잖아. 왜냐면 사실 시간당 300원 받아가지고는 유지가 안 될걸? 대신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중요해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가열 상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직업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직업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사람들 머리를 깎아서 깎아서 받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먹고 사는데 뭐 아주 많이 벌진 않더라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이걸 해야지 계산할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소한 가정들도 몇 개 더 해보자고. 그럼 사람들이 그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발을 할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그럼 선생님은요. 이렇게 따질게 사람들이 1인당 1인당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이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한 번 이발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발 비용도 문제가 돼. 이발 비용도. 왜 이런 걸 따지냐면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게 떠오르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를 수 있어. 지금 이거는 정리된 거다. 처음부터 안 떠올라도 상관은 없다. 대신 이제 필요하면 자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한 번이고요. 그러면 한 번 이발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하지. 그러면 뭐 농담 비슷하게 우리 동네 불 불엑스 클럽은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비싼 데도 있어. 그 다음에 아마 남학생들은 이발을 할 때 많이 비용이 안 들 것 같아. 근데 여학생들은 뭐 이렇게 뭐 소위 뭐 기장이 긴가 뭐 이러면은 더 받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1만 원이라고 할게. 1만 원.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번 이발하는데 그냥 1만 원이라고 선생님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아 왜냐하면 저는요. 한 번 이발할 때 100만 원입니다.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 1만 원 정도면. 그렇지. 5천 원일 수도 있고 2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평균적으로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야. 어 뭐 선생님이 뭐 1억 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이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발을 하는 인구. 예를 들어서 갓난애기들은 이발 아마 집에서 하지 않을까?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깎아주겠지.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가끔 잘못 깎아가지고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나이대에 한 50만에서 100만 사이거든. 그러면 정말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은 이발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럼 이제 무료로 깎아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지자. 4,500만 4,500만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지금 한 5천만 안팎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돼. 어? 우리나라 인구가 2억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건 수학은 아니지만 너무 모르는 거지. 시사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정도의 시사는 있다라고 전제를 하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요. 어쨌든 이발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총돈이 있을 거 아니야. 총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이발을 이발과 관련된 어... 그럼 사람들 지출이라고 할까? 어... 관련된 자, 총지출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응. 이거 가지고 다 계산할 거야. 좀 있다가. 근데 직업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자, 이발사들이 버는 이발사들이 버는 버는 총수입과 맞겠지. 중간에 뭐 돈이 어디로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요. 총지출을 계산을 할 거고 여기는 총수입을 계산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이발사 수를 지금 X명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그치? 그 직업이 안정화돼서 그래도 어... 뭐 많든 적든 적당한 수준에서 먹고 사느냐야.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통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긴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선생님 알기로는 약 3만 달러 안팎인 것 같은데요. 그치? 3만 달러면 한 3,500, 600?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돈을 못 버는 나이대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조금 더 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이 있으면 분명히 그 매장과 관련돼서 비용들이 나갈 거라고. 그런 것까지도 적당한 수준에서 계산을 하자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선생님도 모르지. 친척 중에 이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대신 이제 그게 너무 엉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관련된 시사성이라든지 이것들도 조금 포함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어쨌든 하지만 이 가정들이 조금 상시에서 벗어나도요. 너무 어마무시하게 이상하지만 않으면 평가는 그치? 이 가정을 보고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먹고 살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결혼까지 해가지고 뭐 부양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장에 대해서 비용도 들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한 매장에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여러 명이 있다면 그 매장에서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또 여러 명이 나누는 거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냥 한 400만 원 선이라고 볼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러지 마. 400만 원 선이라고 볼게. 오케이? 그래서 X명이 한 달에 그치? 한 사람당 4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적당한 수준에서 직업이 안정화돼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면은 어 이발사들이 버는 총수입 물론 이건 월로 따진 거야. 그치? 그래서 매월 월로 따진 겁니다. 기준은. 자, 그렇다면 이발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총 지출하는 거 한 달이야. 이것도 월이야. 따져보면요. 1인당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1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인당 1만 원씩 쓰는 거야. 그치? 1인당 1만 원씩 쓰는 거야. 근데 그런 인구가 몇 명이 있냐면 4,500만 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같길 바라는 거지. 그치? 같길 바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요. 어, 한 번 따져볼까? 대신 이제 숫자가 만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 조금 조심해야 돼. 자, 그렇다면요. 일단 이렇게 하자. 이거 많은 지우자. 많은. 어차피 원 곱하기 명이야. 얘를 단위는 월명. 어, 원 곱하기 금액 얘기하는 거지. 원 곱하기 명에다가 그치. 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누기 월. 왜? 지금 월당 따지는 거니까. 월당.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단위는 우리 확인만 해보자고. 원, 명, 월. 원, 명, 월. 똑같아. 그치? 응.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게 단위가 안 맞으면 뭔가 엉뚱한 걸 따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 이제 맞춰놨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만원에서 만자와 여기서 1만원에서 만자를 지우자는 얘기야. 답은 허무하게 나와. 생각보다. 자, 근데 갑자기 저런 질문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지. 그치? 자, 그래서 어. 얘네들은요. 4,500만. 응. 4,500만이라고 쓸까? 오케이. 만. 이 어. X 곱하기 4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요. X는 결국 4,500만을 응. 4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0 두 개 딱 지워지면서 약 1.11 1 어. 얼마야 이거. 딱 떨어지지 않네. 어. 1.1에다가 어. 나눕시다. 어. 11에다가 44니까 어. 1이니까 1.2 어. 11.25 11.25 그러니까 1.125 어. 어차피 그건 정확한 값은 아니야. 계략적인 값이기 때문에 약 보니까 어. 약. 1만 1천명 정도 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아. 물론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가정들이 달라지면요. 당연히 이 값들도 달라집니다. 오케이. 하지만 스윙이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 있는 것 같아. 어. 이발사와 관련된 직업이 만단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 만단이었던 거는 어쨌든 자. 그래서 너무 엉뚱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야. 너무 엉뚱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왜냐. 왜냐면 이 금액을 더 올려버리면 얼마든지 이 수는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금액을 낮추면 이 수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 알고 봤더니 평균 비용이 더 높아. 뭐 두 배야. 두 배였다면 그치. 이 수는 더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니까 이거는 1만 1천명이라는 답은 하나도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범위로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이 정도 범위. 근데 범위는 너무 복잡해. 왜냐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하면 못 풀 정도는 아니지만 그치. 너무 복잡하지.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어. 그렇다면 뭐 범위도 가능은 하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약 약 1만 1천명 정도의 단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 원하는 답이야. 아. 물론 여기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가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어. 수학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림잡기 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답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답도 비슷하게 나오면 내가 이런 가정들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 수학이나 자영 특히 자연계열 쪽에서 물론 인문계도 이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계열 쪽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수학적인 감하고 이제 시사적인 감이 결합돼서 어.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수학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당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수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지만 이런 식의 수학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치. 면접 문제를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풀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 1번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 그 북한은 빼고 우리나라의 전봇대 개수가 몇 개일까 라는 것도 한번 어.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어. 우리 재밌는 수학 이야기 네 번째는요. 이렇게 어림잡기 수학 또는 뭐 디렉 문제라고 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이고 면접으로 나왔던 문제 한번 같이 뭐 디렉 문제나 가주 그는 뭐 디렉 문제네 이런 거 뭐 그는 뭐 디렉 문제네 그니까 우리의